신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신의 길을 가게 됐는지? 거의 다 아실 거예요. 우리나라 닭꼬치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맨 처음 했어요. 샌드위치도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없었잖아요.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본사 대표이사였는데 매니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픈을 해줬어요. 그런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. 두 개는 안 두시는 것 같아요. 금전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도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격리부터 해가지고 직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공금행령을 한 거였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분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리고 중간중간 자손들도 잃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사무실이 굉장히 넓었어요. 춥잖아요. 겨울에는. 그래서 중간에다가 연탄 난로를 하나 놨는데 저녁에 저녁에 저녁 밥 다 이렇게 애기들이랑 먹고 나서 이제 다음날 나갈 물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애기가 연탄 난로로 뛰어들더라고요. 그걸 보고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그랬어요. 내가 제대로 된 무당길 갈 테니까 내 가정 지키면서 자손들만 자손들만 탈업계 도와주시라고 그러면서 사업도 다 이렇게 넘기고 이 제작길만 오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때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. 직원들이 공금 횡령을 해가지고 진짜 신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. 아는 지인분이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. 집을 얻고 신꽃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. 제가 그런데 그 신꽃 도와주시는 그 선생님이 욕심을 내시더라고요. 당신이 전부 다 다 안다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. 아가 돈 줘서 내려보내고 기도로 받으라고 그래서 기도로 다시 어르신들을 모셨어요. 네 그러면 신내림이라고 하셔도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아서 버릴내린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신불전이라고 하죠. 근데 그 사업할 때 부돈할 때 그 진빚도 이 길을 오면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도 해봤고 2, 3년은 아예 밖을 안 나갔어요 제갓집 일만 하고 와서는 법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그러면은 이 길을 가고 난 이후부터는 따로 안 좋은 일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이 그냥 잘 애기들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근데 일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바빴어요 애기들 볼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애기들을 봐줄 사람도 없었고 가지고 일을 갔다가 왔는데 이제 일을 갔다 오면은 집에 법당에 오면은 한 6시나 7시가 돼요 애기들 둘이서 문 앞에서 이러고 뚜거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다 보시고 가면 안 되냐고 그냥 나 애기들 막 키우면서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당신 내주하면서 가면 안 되냐고 그리고 큰 애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고 2, 3일이 고비인데 아주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전환에 와가지고 신랑님 옥수 그릇을 다 덮어버렸어요 안 간다고 진짜 욕심도 안 부리고 바르게 왔는데 자손들도 잃어보고 자손들만 탈없게 도와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못 간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하루만 고비 넘기라고 근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씩씩한 아들 됐어요